드디어 포기할 맘이 든 건가?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소울다이버즈 비공개 테스트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,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? 그 사명도 여기까지인가? 수호기사요, 부탁합니다 수호석을, 세계의 운명을 어디 가미? 참심을 참으라고! 또 봐! 넌 괜찮아? 수호석이! 내가 수호기사? 드디어 에스타바니아에 왔다! 요비들은 뒤로 빠져있으라고! 요비들은 뒤로 빠져있으라고! 우와, 이거 뭐야? 무슨 일이야? 받아라! 끝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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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힘을 받아다오! 여긴 가상세계가 아닌 또 하나의 세상일지도 그녀데라! 크롬이비아항을 공개! 크롬이빈! 한글자막 by 한효정